지금 하반기잖아요 선생님. 원숭이띠들 하반기 운세가 좋은 편인가요? 하반기 운세가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지. 솔직한 얘기로. 원숭이띠분들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이 원숭이띠들이 내년에 이미년에 2022년도에 삼재가 들어와요. 삼재가 들어오는데 악삼자, 복삼자 이러잖아. 근데 악삼자가 되는 사람들은 미리 삼재가 올서부터 신축년에 치고 들어와. 신축년에 치고 들어와서 갑자기 몸이 건강으로 아파서 칼을 대거나 아니면 매매 운세를 한다 해도 매매가 안 되거나 여러 등등 안 좋은 운세가 들어오는 곳이 하반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하반기는 언제냐. 7월에서부터 하반기라고 그러잖아. 7월에서부터 하반기라 했는데 벌써 악삼자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벌써 4월에서부터 치고 들어와서 몸에 병원에 사고가 나고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 중요한 것은 11월이 음력으로 동지라고 해요. 동지딸에 가서 미리 복삼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재 풀이를 하고. 그래서 이 애군을 기왕이면 이민년에 들어오는 삼재를 잘 맞이하는 거지. 삼재를 피해갈 수는 없잖아. 이게 3년 동안이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임신생 30살이면 31, 32, 33살, 삼재가 31살 돌았다가 33살이 나가거든. 그러면 복삼자로 나가는 확률이 높아 임신생은. 그런데 이제 마흔은 들어 경신생.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마흔은 3살 돌았다가 5살 나가. 그렇기 때문에 경신생도 괜찮아. 무신생이 이제 안 좋은 것이 이제 5살, 쉬운 5살 들었다가 7살 나가요. 그러면 나쁜 운세가 들어오고 악삼자가 되다 보면 나를 치고 나가거든. 그러면 이제 이 악삼자, 삼재판란이라는 것은 8가지 판란을 겪고 넘어간다는 거거든. 그치? 다 들어있는 거야. 뭐 부부간에, 금전에, 자손에, 형제간에, 재물에 등등. 사고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서워. 무서워서 이걸 잘 갖다 막고 넘어가지 되는데.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주의하고 조심할 것은 이제 병신생들 올해 66인데요. 7세 들어왔다가 9세 나가요. 그래서 올해에서부터 갖다 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제 지금 개중에 있고 이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올해 이제 동지 딸의 저기를 나쁜 운을 지금 다 막고 가면. 특히 이제 66 같으면은 뭐 우리가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피는 운이라고 그래. 뭐 6땡 5땡 이러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육이, 쌍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운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삼자가 들어오면서 악삼자를 치고 나가면 안 되잖아. 일곱 수에. 일곱 수에 좋으면 좋지만은 아홉 수보다 더 나쁜 게 일곱 수야. 그래서 올해 이 병신생분들은 올해 세상 없어도 이 삼재를 미리 다 막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재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몸에 부족을 지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점 뭐지. 나쁜 거는 그래도 100% 나빠서 이거 맞거든. 그러니까는 미리 알고 내가 지켜가면은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좋은 운으로 보면은 임신생이야. 임신생들이 이제 하반기 뭐 한 8월 9월달서부터는 이제 좋다는 얘기죠. 그럼 복삼자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원숭이띠다 다 악삼자가 아니라 거기서도 또 나이별로 또 틀리거든. 그래서 올해 이제 임신생들은 내가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나이는 얽지만 내가 손수 내가 스코어 해서 내가 뭐를 장사를 한다든지 영업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도 올해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올해 하반기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제 우리 경신생들은 이제 건강을 좀 조심하고 사람을 너무 믿는 면이 있거든. 근데 특히 주의할 것은 8월달 9월달 어따에 투자하지 마라. 잘못 갔다 내가 모르고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을 씌워서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는 큰 손재수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잘 8, 9월달만 꼭 필히 넘어가면 되고. 또 쉬우는 4살 무신생들은 7월달 11월달 문상이나 어디 여행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꼭 사고수가 끼고 들으니까 그래도 기왕이면은 내가 지키고 아무 탈 없이 무탄하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또 66세, 아까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제일 안건이고 제일 위험한 병신생들인데 이 동지다리에만 잘 넘어가면은 그래도 내년에 무난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요구를 맞춰서 하시고 무조건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서 병신생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서 돌다리도 두둥겨 가랬다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일을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첫째는 건강. 건강 위주로 나오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동지다리에 미리미리 막아서 어디 아시는 데 있고 단골레 있으면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단골레 없으신 분들은 올해 만큼은 이걸 잘 넘어가서 잘 풀고 나가면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별탈 없이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풀리지 않는 길이 있다면 또 처강만실을 찾아주면 좋고요. 이 저기 잔나비띠분들 그래도 앞으로 갔다 전진하시면서 고비만 잘 넘기시면 괜찮습니다. 힘들 내시고 각자 이제 뭐 주어지고 맡은 임무에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건강도 생각하고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앙만신이었습니다.